북한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정리해드리는 북한 X파일 순서입니다. 태양절 축제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은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과거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4후부터 고조되어 왔는데요. 이 시간에는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 향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지난 3월 이후 남북한 긴장 고조 상황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명의의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역적 폐당의 분배롭는 도전을 짓붙여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는 것을 알린다. 특별행동의 대상은 수범인 리명박 역적 폐당이며 강정한 규론의 대둘보를 쏠고 있는 보수 언론 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 무리들이라.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이를 딴 개시되면 3, 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측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 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부리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다. 대남무력 도발의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을 자세하게 언급한 사실상의 선전보고였습니다. 북한은 올해 3월 초부터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브가 열리는 가운데 인천 한 부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난 문구가 걸린 게 알려치면서부터 북한은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최고토놈을 탈끝만큼이라도 건드린 자들은 이 땅이 하늘 아래 살아 숨쉴 곳이 없게 될 것이다. 같은 날 김정은은 판문점을 시찰하면서 긴장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이에 질세라 우리 김관진 국방장관도 며칠 뒤 연평도를 찾습니다. 자동으로 운기한다. 언제까지? 저기 군복할 때까지? 같은 달 1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긴장 수위는 최고조로 높아집니다. 박명성 3호는 그 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켓 운하 3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 이달 13일 로켓 발사는 실패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 1년치 식량 비용이 날아갔다고 북한을 자극합니다. 이틀 뒤인 15일 북한은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새 장거리 로켓을 내놨습니다. 이어 18일에는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과 남한 언론에 대한 특별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20일 김정은 집무실 창문도 타격할 수 있다는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전역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대상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교육원 최고위 과정특강을 자청해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집단 농사 할 게 아니라 그냥 쪼개가지고 각자 농사 지어가지고 나라에 바치고 바치고 너 가지라 하면은 농지 개혁과 함께 민중 봉기와 인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발끈한 북한은 이틀 뒤 특별 작전 행동 소조에 통보를 내놨습니다. 네, 박사님 올해 들어서 북한이 대남 위협을 하는 내용이나 과정을 쭉 보면요. 대남 정책의 주도권을 군부가 확실히 가져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게 동의를 합니다. 먼저 인물 차원에서 군부가 행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고 그다음에 대남이라든가 대외 정책, 대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승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를 우선한다는 이런 정책에 대해가지고 군대를 앞세워서, 군대를 활용해가지고 군대를 수단으로 해서 대내적으로는 체제를 공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협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소위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주도권을 또 잡으려고 하고 주도권을 잡는 그런 과정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군사적인 어떤 형태로 미국을 위협하고 또 이런 위협을 통해서 협상을 유도해내고 그러니까 북미 간의 어떤 사이, 이런 과정에서 군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 또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한이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무력 충돌을 빚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어쨌든 통전부가 조금 대화를 하려고 했었고요. 보위부도 남북 대화에 좀 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통전부하고 보위부는 남북관계에서 완전히 손을 뗀 그런 상태로 보이나요? 네. 통전부라든가 보위부,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이 정부 현재 MB,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나름대로 원칙을 고수하고 이전과 같이 자기들이 들어달라는, 원하는 대로 이것을 들어주지 않고 나름대로 원칙을 경제하면서 대북정책을 쓰고 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북한 의도대로 이것이 안 끌려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한, 소위 현 MB 정부의 대북정책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술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전까지 예를 들어 자기들 구걸한다든가 애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럼으로써 인위적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남북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하는 것은 역시 정찰총국이라 해가지고 이 정찰총국에 있어서 이거는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김영철이라고 하는 상장. 김영철이가 이것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런 대남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군사적 압력수단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이 꿈꾸는 남북관계라는 것은 이제 군사적으로 남한을 제압한 다음에 위협한 다음에 대북정책을 바꾸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네. 바로 그 내용 중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북한이 계속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계속 남북한 개선을 해야 된다 하자 하자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 전문가들도 우리 많은 국민들도 북한이 남북한 개선하자고 하니까 상당히 전향적으로 그걸 아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데 남북한 관계 개선 요구라는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사상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자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있다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만의 인식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위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핵실험이라든가 또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시위하고 이것을 근거해가지고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자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이 주도하는 상태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김정은이 공개 연설을 하면서 대남 정책의 원칙 비슷한 걸 밝히긴 했습니다만 김정은 판 대남 정책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나온 게 사실 없습니다. 물론 지난번 4.15 때 태양절 때 군사 프레이드하고 할 때 한 20분간 얘기하는 내용 중에는 직접적인 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통일과 관련된 어떤 의미에서 원론적인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역시 사실은 후계자니까 김정일 체제의 재판이라고 보시면 그 틀림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세습정지입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체제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정통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걸 답습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남 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군사를 앞세우는 겁니다. 또 모든 군사로 말하는 거죠. 군사로 위협하고 군사를 수다들어가 우리한테 뭔가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여러 가지 북한의 경제력이라든가 우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북한 관계에서 주도권이 뺏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소위 금강산 관광이 한창 많이 확대되고 그것이 막 전개 잘 되고 있을 때 서해 도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매끄럽게 남북한 관계가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때도 자기들이 남대로 주도권이 뺏기는 상황이 창출된다고 약간 느꼈을 때는 군부가 항상 일어났던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킴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함부로 너희들이 까불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위협의 신호 동시에 보내면서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시점을 보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남한에서는 본격적으로 후보들이 나오고 대선 공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때 북한이 정말 전에 없던 형식으로 전에 없던 내용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요. 실제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남한 내부에는 북한에 대한 반북 감정이 팽배할 거고 그렇게 해서 그 표심이 대선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에게 그렇게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소위 북한의 기존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자꾸 위협을 한다든가 군사적 도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특히 핵실험을 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국을 비롯한 대외적인 안보리의 제재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특히 그게 돼서 만약에 이번에 3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굉장히 강경하게 북한을 제재하는 어떤 뭔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일각에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나올 가능성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북한은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 전쟁의 참하라고 하는 건 남북한이 좋은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또 같이 일으키는 남한에 있어서 어떤 보수 세력하고 같이 이걸 한무검으로 해서 하여튼 전쟁을 일으킬 원흉으로 지목을 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막거나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 나름대로 이런 것을 또 지지하는 분위기 이거는 평화 세력으로 또 다른 한쪽으로 만들고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전쟁 세력을 지지하고 두둔하는 그런 세력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제 뭔가 우리 대선에 부정적으로 사실 개입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중국도 북한의 대남무력 도발, 모험주의 이것을 지금 굉장히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게 북한이 예를 들면 서해 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통해 만약에 군사적 긴장이 심화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또 거기에 대한 대비태서로서 한미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다 더 강화되고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 되면 서해 해상에서 중국과 중국 나름대로 이것을 또 자기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또 괜히 귀찮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또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아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사실 유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갈등관계가 일으켜지는 그게 바로 북한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그런 상황은 결코 달갑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북한이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데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북한이 도발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김정은,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계속 말이라도 대남 도발 위협은 계속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군부도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태양절 행사안이라고 돈을 많이 썼을 것이고 그 돈을 상당 부분 군부가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군부도 또 외부로 달러를 들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무기 수출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고 말이죠. 그래서 북한 군부도 언젠가는 돈 때문이라도 남한과 대화를 주도적으로 좀 재개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군부가 앞장선다는 것은 제가 모두의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성장 자체의 그것을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뭐냐 하면 김정은 새로운 후계 체제가 나왔으니까 이 후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군사적 지도권 체제입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지휘권을 가지고 아주 또 전략전술에 능한 그런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실 그런 의미로서 국방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또 국방위원장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후계 체제 김정은 차원에서 뭔가 이런 것을 시위할 수 있는 또 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뭔가 갈등관계를 일으켜서 뭔가 미국과 나름대로 협상 전투라든가 이 전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이나 미국과의 대미 관계 개선 이것도 나름대로 큰 것을 터뜨려 놓고 그것을 나름대로 협상력으로 만들어서 강화를 해서 다시 대화를 하자 이런 방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도 핵실험하고 등등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그다음에 남북한의 여러 가지 긴장 조성하고 그다음 단계는 뭐냐 대화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기 협상력을 높이고 거기에서 미국으로부터 중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식량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 우리로부터 또 이런 관계 개선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 군부도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대남 대화에 나올 것으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도발을 얼마나 막고 도발로 인한 우리 남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으면 좋은 식으로 무슨 관계 개선을 하자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은 북한이 위협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라는 이런 태도를 더 심화시켜주고 더 오히려 북돋아주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분명하게 잘못된 도발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우리의 원칙을 나름대로 시위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강경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북한이 나름대로 100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의 변화를 가지고 다시 대화를 해나오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천안한 폭신 문제라든가 연평도 군사도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대통령의 직설적인 모독을 하는 위협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사과 수준까지 도출해내면서 우리가 대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러리스트 국가들하고 테러리스트들한테 우리가 협상은 없다는 게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협상만 응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테러리스트의 행위를 더 북돋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북한을 아직까지 우리가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행태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그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칙적인 대응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대화를 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북한이 왜 저러는지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정형태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